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룡입니다. 제가 오늘은 독학생들을 위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신만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convinc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나라 말로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확신시키다. 그런데 이게 왜 확신시키다이냐. 여기 보시면 win이라는 단어가 있죠. 얘가 두 개를 친 게 얘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와인은 뭐라고 그래? 포도주라고 하고, 와인은 영어로 뭐야?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빈티지 있죠. 고급 포도주를 또 빈티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잘 봐. 이기려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저는 기숙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제수종합반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강의를 하고, 중학생들도 강의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옳다라는 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감은 증폭되는 성향이 있어서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확신은 초인정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하고자 할 때 확신이 신이거든요. 신을 앞에다 내세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스페인 무적함대가 있어요. 걔를 뭐냐면 인린서블 알마다라고 해요. 뭐냐면 인린서브 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는 무적이라는 뜻으로 100% 의역이 됐지만 원래는 이길 수 없느냐. 얘가 이기다예요. 이기다. 그런데 얘가 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함대죠. 그래서 스페인 무적함대는 인린서블 알마다라는 말 써요. 그럼 얘는 뭐야? 무적을 이길 수 없느냐. 어, 이기다. 그럼 이기려면 뭐가 돼? 확신이 필요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한 거에 확신이 되게 필요합니다. 옆으로 갈게요. 우리가 독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셀프 스터디라는 말 쓰고 또는 셀프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쓰고 스스로가 학문을 한다는 거죠. 동사로 얘기할 때는 teach oneself, 자기 자신을 가리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독학의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독학의 독자와 고독하다의 독자가 홀로독을 같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한테 고독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부탁하면요. 당연히 solitude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고독이에요. loneliness를 쓰지 않습니다. 얘는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개 이건 긍정적 단어예요. 긍정적 단어.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가요. 수능이라는 전쟁을 하러 나가요. 불확실이 있어. 이길 수가 없죠. 승리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 몸을 바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선생님,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해서 제가 또 사전을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외국 사람들이 쓰는 solitude라는 영어 단어는 평온의 상태야. 평온. 그런데 얘는 비어있는 멍한 상태예요. 자, 이 고독이라는 좋은 단어는요. 발전의 대기 상태야. 어떻게 해? 사회학적으로. 그런데 발전의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능동적이야. 능동적. 그런데 외로움은 누가 주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적인 거죠. 고독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죠. 그런데 외로움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한테 가해진 거야. 주변 환경이 가해자예요. 우리는 이 독학의 독과 고독의 독이 같은데 바로 이 단어가 영어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문데 어떤 나무야? 고독한 나무가 더 강하게 강하게 성장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들었어요. 만약 그들이 완벽하게 성장한다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지금 고독하게 공부하고 이 독학에 대한 개념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같은 1년을 보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영어식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리 라는 말을 썼어요. 너는 단지 성장한다. 뭐 했을 때에만 네가 혼자 있을 때에만 너는 성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택한 독학 재수가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 인강선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도와드릴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Win! 그럼 Convince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무적한 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없는 무적한 대 Invincerver Alma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혼자 공부한다면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다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나쁘다? 내가 재수학원, 내가 재수반을 들어가야 좋다. 또는 재수종합반에 들어가야 좋다. 기숙학원에 들어가야 좋다. 또는 인강을 들어야 좋다. 독학 재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독학을 선택하셨다면 스스로의 공부방식을 선택하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 싫 부탁드립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불안은 증폭되는 성향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시즌 위에서 2위에서 5위 저의 학아 modes 누군지 fulfillment